북인천 라이온스클럽에 오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지금요? 한 달 조금 넘었을 거예요. 어디 북인천 라이온스클럽 오셔서 이런 연탄봉사도 하고 그러시니 어떠세요? 좋은데요. 좋아요?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세요? 페인트 대리점이요. 페인트 대리점도 하시고 공사도 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라이온스 청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곳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연탄봉사, 급식봉사 또 구제봉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한번 오실 때 다른 분도 한번 초대해 오세요. 네,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북인천 라이온스클럽의 조대성 우리 라이온 이었습니다. 010-5254-3016 북인천 라이온스클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